4성 합성 4성 합성 4성 합성 16연타 마지막에 나오는 합성은 이벤트 형식으로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나오는걸 맞추면 두마리 불러가지고 나오면 킥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라쿤 라쿤 4성 합성 갑니다 라쿤 라쿤 가요 어리 화랑님 축하드려요 라쿤 라쿤 첫번째 합성 관우 관우 잘 안나오는데 첫번째 관우 두번째 가자 라쿤 알리 알리 라쿤 사서 합성 갑니다 알리 라쿤 라쿤 알리 빠롱 일단 제걸로 재물을 깔았는데 글로프 셀럽 글로프 사서 합성 갑니다 이분 좋은거 나와야되요 글로프 셀럽 클레오 느낌이 안오는데 여러분들 나오는거 잘 확인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오는거 맞출 수 있습니다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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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합성 갑니다 자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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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캐롤이 극혐이네 자 셀럽 자 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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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고 전혀 소식이 없어 스모으키 스모으키 사서 합성 갑니다 동물 아닌데 루간맨은 뭐지 옛날얘기하고 있어 루인이 타고 다니는 용 용이 웬마리입니까 자 코쿤 코쿤사성 합성가요 코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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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번 확률으로 이거 거지같네 자 롤 찰스 찰스로우 찰스 찰스 찰스로우 이야 이거 오늘 파랭이 안나오네 자크 자 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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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 조라이기 자크 로토 로토 자크 사성 합성 갑니다 비닷 누구나 그렇지 오래된 사람이 40 이상이지 비닷 로토 아 레오 야 이거 진짜 안나오는데 이거 와 오늘 그리고 예측이 안되네 뭐가 나올지 전혀 자스 플러스 플러스 자스 아직 많이 남았긴 했는데 하나 나올때 됐어요 하나 됬어요 이제 아 조렉이 최소 레벨 30이 초래기 자 코코 캐리 캐리 코코 사성 합성 갑니다 코코 캐리 관우 다시 한번 초심 아 관우 캐리 봉황 봉황 캐리 사성 합성 갑니다 자 캐리 봉황 봉황 캐리 썩여 아 만시마 아 입 아파 죽겠네 안나오니까 봉황 강제 봉황 사성 합성 갑니다 세 번 남았네 세 번 남았다 세 번 남았다 빅토리안 아 빅토리안 강제 합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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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가 소이 ort나오냐 마지막 합성 여러분들 우리 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갈게요 여웅을 두마리를 얘기해 두마리를 얘기해서 맞추면 킥비를 드릴게요 예를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키리엘, 카레론 이런식으로 두마리 얘기하면 먼저 얘기하는 사람 한 명한테 바로 드립니다 알겠지? 고고가자 데리고 포 키리엘 제갈 여포 관우초석 여포가 나온다고? 뭐 여포가 이래봤냐? 키리엘 무슨 여포야? 오 사놨다 백가는 없어 오케이 끝났고 백가 그랬지 자 3 2 1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지막 가봅니다 주인공 있으면 좋겠네요 강제강제 마지막 합성 합성 자 마지막 합성 누굴 봐요 마지막 누구세요 얘 누군데 꼬꼬 자 꼬꼬 있을까요 꼬꼬 꼬꼬 찾아봅니다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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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이득 개이득 아뇨 없어 자 합성 가볼게요 7연타 쫄작방송이라니 이것만 해야지 이 사람 이거 오늘 방송 못하게 하네 오늘 지금 방송 7시간짼데 지금 이제 라쿤사라 사라라쿤사성 합성 갑니다 와 오랜만에 방송 진짜 오래하네 라쿤사라 사라라쿤사성 합성 이런 조카다 자 조카다 맨날 나오는데 조카 자 글루프 베스킨 베스킨 글루프사성 합성 갑니다 이분 뭐 혁명단 나이트크로우 접어도 만넵일텐데 솔직히 말치 약간 공허하지 어 만넵 다찍으면 약간 공허해 합성할때 자 빨리 수탑 자 셀럽 셀럽사서 합성 갑니다 자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자 세번째 합성 세번째 엽허 말고 헛허 음 엽허말고 헛허 루피를 왜 써 자 스모키스모키사서 합성 갑니다 들어가세요 레버니 자 캐리어aged 축하드립니다 무조건 활력하면 하나씩 띄우네요 지금 지금 어 인원 1명당 하나요 무조건 위 징크스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 4명 연속이네요 캐리어었 축하드립니다 용돈 하세요 자 코쿨 리퍼 리퍼 코쿨사성 합성럭니다 가 אנחנו 봐도 무광각이다 코클리퍼 루쿠 자 루쿠 겸 두번 남았네 로토, 브루나, 브루나, 로토 4성 합성 갑니다 자 로토, 브루나, 브루나, 로토 4성 합성 루윈 말고 엘 루윈 마지막 해피 캐리 해피 4성 합성 갑니다 육성돼야 되잖아 조합 알려면은 육성까지 올려야 되나 그러면 개망 해비 게리 게리 해피 마지막 합성 에서 이제 수고했습니다 안녕 자 이번 내린 합성 총 7연타 확률업 아니구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업이 왔자마자 기렬만 나오는데 라쿤 라쿤 사서 합성 갑니다 자 총 7연타 나올 수 있을지 첫번째 라쿤 라쿤 까롱 까롱 까롱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 제께 오늘 좀 많이 나왔죠 이분꺼는 어떨지 벨라 알리, 알리벨라 사서 합성 갑니다 이분도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슈레기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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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레기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한다고 자 포법 세일럽 셀럽 포법사서 합성 갑니다 현명나 팔 생각하고 있네 지금 벌써 포법 세일럽 손오공 요요요요요요요 야하 야 손오공 축하 드립니다 팔거야 이것도 이거 돈덩어리라니 뭔소리야 이게 돈덩어리 골드게이드 에헤 이런소리하면 안되는데 우리 손오공 앞에서 황규로 많일때 잘나오지 손오공이 또 사왕 굉장히 잘나오는 사왕이지 그나마 손오공 이득 축하드리구요 자 나머지 실럽실럽 합성 갑니다 왜이렇게 이쁘냐 러프러프 글러프 자 나미바벨 바벨라미 사성 합성 갑니다 안팔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나미바벨 바롱 호공 개많이 뛰었네 이 아이디 자 엘렌 슐루시 루시 엘렌 5성 5성 합성 갑니다 오요요요요요요요요 가자 자 루시 에이서 이야 손오공 에이선 에이선까지 오시고 도좋다 확률은 아닌데 사왕 연속 두개 말이 안되는 확률이지 거의 뭐 예 이거는 말이 안돼 사왕장인 그렇지 사왕용돈 70만원씩 흠 흠 흠 흠 자 축하드리구요 대박이네요 역시 흠 흠 이거 비쌀건데 이거 5성은 비싸요 싫어서 안전각실하고 그러니까 좀 잘하지 나한테 좀 어? 잘해야 좀 잘 뛰우지 수라수라 아수라 게이크 5성 합성 갑니다 음 무탑 깨준다 일단 좀 고마워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수라 게이크 루잇 말고 에로잇 마무리 안녕 축하드립니다